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 배 모 씨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. 배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붓어머니 70대 이모 씨의 주거지에서 이 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변 갈대밭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. 예천은 이 씨가 사별한 전 남편이자 배 씨의 친아버지의 고향으로 확인됐습니다.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씨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배 씨가 이 씨의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배 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습니다.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배 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오전 경북 예천에서 안매장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. 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배 씨의 영장을 확인됐고 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Divine